1. 가난한 환자 돌봐주며 복된 소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를 부어 세우셨네 주의 요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하라 명령하시네 고로 된 자 풀어주며 자유 없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네 주의 요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끝까지 전파라 명령하시네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분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의 요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내 이 옷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주님의 말씀을Martin